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소리를 하면 그 말대로 팝콘 기계인간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줄게 그렇기에 책들을 통해 도서관을 채워가며 완성되는 거야 완벽한 책이라 그 책도 분명 내가 아는 책과 다른 의미의 책이겠군 가고싶은 오늘 요 ass is gonna die bitch say goodnight motherfuckers that was easy i like it cut g i need more power i immediately regret this decision 젤라 말대로 정말 층이 확장됐군 안녕 난 롤라인 엔젤라 난 아직도 용서할 수 없어 엔젤라 넌 그 이야기라면 전에 끝났어 넌 잠자코 내게 협력하면 되는 거야 그런걸 잠자코 내게 구멍을 할 수 없어 이놈의 집안이 ㅇㄹㅇ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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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